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층이 없어요, 이 아파트는 2층이 없고, 1층이 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있는 거잖아요, 지하가 없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그 1층, 그쪽입니다. 일단 아파트 구제시설, 아파트의 주민이 왜 물고나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안세계, 거시, 50만원. 그 위에 엄청 강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보기보다 그 위에 엄청 약해요. 더욱더 차가운 거. 저는 이렇게 더운다고 하는데도 하니까 겨울이죠. 시원한 분위기. 제가 많이 나온다고. 들으신 분이 있으면 안 들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빡빡하게 에어컨을 방에 잘 때 거의 트렌드 타고. 나중에 트렌드 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국에서 얼마를 걸어야, 아, 집에 계자는 사람을 두고 사중에 쓰면서 하게 된거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집에 일하는 사람 있지요.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저는 꼬리댔고 있어서 간단하게 음식하기도 하여지가. 안파지, 빨래야지, 청소하지, 설거지하지, 시간되면, 집실에 가서 애들들도 못 들어오지. 집사람이 할게 없어. 몇돈 조금 보냈으니까. 에? 에. 하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또 뭐라고 싶어. 야, 야. 외국에 태운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뭐 하려고 그런걸 보내는. 고생은 누가 하는데? 너무 고생이한게, 세상 팔짱으로 좋은거죠. 에? 아유, 그래도, 못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말고, 아, 나 잘 키않아. 그니까, 나와서, 지 대접은 다 받으면서, 하고 또 대접받는거에요. 에? 그래도, 못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말고, 나 잘 키않아. 아니, 청소도 지가 안하지. 빨래도 지가 안하지. 응? 음식은 가끔하지. 응? 그런거지? 하나 꼴을 못봤지? 응? 뭐가 이렇게 있냐고, 뭐가 이렇게 있어지. 뭐가 이렇게 있어, 여성통이 가려봐. 물건 잘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뭐지 그냥, 남편한테만 잘하고, 애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애한테만 모르겠는데, 나한테 잘하지도 않아. 하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에? 어, 저는, 이, 애교육에 대해서는, 집사람하고, 상당히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집 애가 지금, 유치하는, 11살을, 9살을, 9살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국에 사이받고가, 좀 힘든가 봐요. 왜냐면, 다들, 중국에서, 집에서, 중국말을 희림해 드리니까, 우리는 이제, 집에서, 중국말 안하고 하니까, 글쎄 제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유학을, 주로도 있었는데, 네가 성 chemotherapy 보고, 시대실就是說?